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전략은 뭐다? 수용하라 이거 허용해주라 내 가까운 사람들의 불쾌한 말이나 짜증나는 말 그것들을 어떻게 해주라? 받아주라 인정해주라 나도 불안했지만 그들도 불안해서 그러는 거다 그가 중요한 사람을 떠날까 봐 또 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받아주라 명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잘 못 받아주니까 아니 명상하시면서 가르치면서 왜 수용 안 해주세요?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아주 권역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말로는 수용하고 허용하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닫히면 어때요?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계시죠?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불안할 때 말을 많이 하죠 이게 좋을까요? 아 이게 좋아요 불안할 때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과 소통하라 이게 두 번째 차례야 뭐라고 해요? 첫 번째 수용해라 두 번째는 소통해라 뭐 해라? 말을 해라 여기 좋은 사례가 있어요 거기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비행기가 불시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대고 도망을 가고 일부는 부상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? 유리창 문 열고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럽고 꽝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놀라가지고 다들 유리창 문을 열고 그걸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그 놀라운 광경을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제 다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놀라고 공포에 휩싸이는 그때 교사, 그 담임 교사는 어떻게 했을까요? 이게 키포인트라 어떻게 했을까요?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통제 전략 다른 하나는 수용 전략 통제 전략에 익숙한 교사는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? 창문을 다 닫고 네? 애들이 울고 불고 소리 질릴 때 어떻게 해요? 하지 말라 그리고 울지 마라 그리고 뭐 해라? 호들갑 떨지 마라 이건 A 교사는 그렇게 했대 A 반은 B 반은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어떤 전략을 썼어요? 수용 전략을 썼어요 이 수용 전략은 어떻게 해요? 우는 아이들에게 울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우라고 그리고 막 공황과 공포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? 막 소리를 내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도록 한 거예요 이 수용하고 허용하는 이 반은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시간 수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 통제 전략하고 울지 못하게 하고 그 공포를 말하지 못하게 한 이 반들은요 계속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? 애들이 불안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어떤 아이들은 실신하고 어떤 아이들은 뒤가서 넘어지고 사실상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불안할 때 어떻게 하라?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어떻게 해라? 아,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해라? 첫 번째 수용하고 두 번째 말하라 말하라 이거예요 표현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빈 페이지가 있죠 내가 언제 불안했는지 한번 써봐 이거 죄송해요 거기다가 한번 내가 불안할 때 언제였나 하고 한번 써봐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? 말하기예요 글로 써보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세 개 다 썼나요? 네,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할 차례예요? 말하기 할 차례예요 아니,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봐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? 제 불안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실래요? 그동안 같이 강의 들으러 오셨은 인연으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혼자 앉아신 분은 그냥 말을 하세요 누구한테 하듯이 아, 인경수님 보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혼자 앉으신 분은 아, 그리고 두 분이 이야기를 해봐요 야, 자, 좋아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자, 이야기를 시작해봐요 시작 역할을 한 사람 들어줬잖아요 이번에는 말하지 않는 분이 자기 불안을 이야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불안 이야기 할게요 좀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잘 아는 분도 계시고 이미 다 하셨나 봐요 그렇게 빨리 끝났어요? 수고했어요 옆 사람하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,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괜찮으세요? 네 아니, 핵심은 그거예요 불안이 감소된 것 같아요? 네 예, 예 처음에 내가 느낀 불안하고 말을 하고 난 느낀 불안이 감소됐다고 느끼신 분 손 들어봐요 오케이 아, 뭐 말을 하나 안 하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아, 예 예 아, 알았어요 말을 하니까 불안이 더 강해졌다 손 들어봐요 아, 내리세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감소했다는 게 예, 전체 110명 가운데 아마 한 7, 80% 정도는 그 뭐야, 그렇고 더 강해졌다는 사람은 한두 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것은 남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인정하고 허용하는 거예요 나 안 돼 이것은 수치스러워 난 절대 말할 수 없어 철차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야, 이건 이런 것은 허용한 게 아니죠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안 감소가 안 돼 이것은 이산화탄소 봉오리를 자기가 코에다 붙이고 있는 것처럼 갈수록 점점 불안이 증대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어때요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고 안심되는 분한테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소통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 스스로가 인정이 되라 나 이거 이야기할 수 있어 이 불안해 이건 이야기할 거야 라고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수용하고 나의 고통을 먼저 수용을 해야 돼 그래야 나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 자신을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를 인정하고 수용을 해줘야 돼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먼저 인정을 해야 돼 나를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데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인정해라 나를 인정하는 게 그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인정이 될 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인정 후 이야기를 해라 그럼 누구한테 할 거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가요 근데 이야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점점 악화돼서 힘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을 자기를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믿고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해라 오케이 그래서 오늘 말을 하니까 가벼워졌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불안명상이에요 뭐라고요? 불안을 명상의 주제 호흡명상은 명상의 주제가 호흡이고 명상의 주제가 불안이에요 이 용어는 신조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까요? 아셨어요? 네, 인경스님이 만들었어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자,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봐요 그리고 두 다리는 11자로 하시고 그리고 양손은 조용하게 허벅지에 올려놓고 어깨에서 힘을 빼시고 그리고 불편하신 분은 등받이에다가 등을 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숨을 깊게 들어 마십니다 내쉬고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은 불안을 이야기했어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과 관련된 사람은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좋아요 직장과 관련된 불안인 사람은 손 들어봐요 네, 내리세요 이 세상 미세먼지라든가 무역 갈등이라든가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로 불안인 사람은 그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어떤 이유든지 제일 가까운 가족과의 불안이 여기 오신 분들의 70, 80%가 가족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애착 대상이 위협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고 그때 내가 느끼는 불안의 이름을 붙여봐요 이 감정을 불안이라고 한다 따라해봐요 이것은 불안이다 이것은 불안이다 그 불안을 느낄 때 몸매에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심장이 뛴가요 심장이 뛰면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몸에서 열이 나고 막 긴장이 되면 손 들어봐요 오케이 머리가 아파오면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온몸이 조여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그런 현상이 몸 느낌이에요 지금 나 불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의 강도가 그 불안을 느껴요 그 불안이 7, 80%처럼 높은 강도인 사람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5, 6, 10% 정도인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내리시고 불안 강도가 3, 40%인 사람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 몸 느낌을 느껴요 몸 느낌을 느껴요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몸 느낌이 싫은 느낌이라고 도망가거나 거절하지 말고 그 몸 느낌을 수용하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숨을 깊게 수면서 숨 들어 마시면서 그 불안을 받아들이고 내쉬면서 그 불안을 조용히 바깥으로 내쉬어요 자, 다시 한번 자, 다시 한번 불안을 받아들이세요 수용을 하고 조용히 내쉬요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면서 수용하고 불안을 수용하고 내쉬고 다시 한 번만 더 해봐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봐요 숨을 들어 마시면서 불안을 받아들이고 손 들어봐요 네, 좋아요 이렇게 느낌을 느끼면 허용하면 불안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네, 좋아요 50%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감소된다고 손 들어 주셨어요 자, 이번에는 그 불안을 느껴요 그 불안은 어떤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진가요? 그 생각을 찾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 불안해지나요? 손 들어봐요 그가 혹은 그녀가 떠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불안한 사람 손 들어봐요 떠날 것 같다 오케이 내리세요 내가 원하는데 그게 이루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사람 불안한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아주 많아요 오케이 어디에 내가 경제적으로 투자했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다 투자에 손실이 올 것 같다 내 재산에 손실이 올 것 같다 이 사람 손 들어봐요 예, 예, 예 오케이 좋아요 생각, 생각 이것은 생각이다 해봐요 시작 이것은 생각이다 예, 다시 한번 이것은 생각이다 이것은 생각이다 이렇게 좋아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그 생각을 나의 불안을 이야기시키는 그 생각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겠어요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자, 눈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려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엄마인 사람 손 들어요 좋아요 아빠인 사람 손 들어요 아이고 아빠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다음에 친구인 사람 손 들어봐요 와 맞네요 예 사찰의 스님이거나 그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좋아요 그 가까운 사람이 표정이 어떤가요 따뜻하고 믿음직해요 그 사람한테 내 불안을 이야기해봐요 방금 전에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자 혼자 소리 내서 이야기해봐요 자기 귀에 들리도록 시작 입술을 움직여서 이야기해봐요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세요 시작 자 이야기해봐요 좋아요 이번에는 좀 더 크게 해봐요 시작 더 크게 그 사람한테 더 잘 들리게 하나 둘 셋 크게 시작 오케이 크게 해봐요 네 무관스님 크게 해봐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네 이야기하고 나니까 불안이 감소됐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좋아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으로 와봐요 그 불안한 느낌 또 내 이야기를 들어준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숨을 들어마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해봐요 시작 덕분에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속도로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바로 어깨 돌리시고 불안은 몸 느낌으로 나타나고 방금처럼 불안을 충분하게 느끼고 어떤 생각이 불안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대상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면 한결 가벼워지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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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